신기종합사회복지관이 초등 저학년 하부루타와 글쓰기를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십합니다. 이달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복지관 내 사회복지연구실에서 진행되며 아동 및 학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입니다. 자녀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표현하는 법과 글쓰기 지도법 등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.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복지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.